보험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내용이 좀 많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판매중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신보험 정기 연금전환되고 든든하게 이건 다 아실거에요 그래서 일단 연금보험료나 이런거 보험료가 올라간다 5년시점에서 99% 7년시점에서 100% 10년시점에서는 만화자 120% 삼성생명과 거의 다 비슷하죠 7년도 거의 뭐 120%대 4월부터는 10회 경험생명표 적용시 연금수료액이 8만원 감소가 된다 네 그래서 경험생명표 때문에 보험료 질병보험료는 올라가고 사망보험료 종신보험은 내려가고 그리고 연금보험료도 올라간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암진단비 5천만원 골라닮는 5천만원 곱하기 7번까지 항암약물도 4천 표적항암도 6천까지 보장이 되고 네 나중에 전의암도 뭐 7호 그 다음에 암통원도 15, 15, 35 그러니까 65까지 전의암도 된다 4월 이후에 간편도 3, 5호가 판매 중지가 돼요 2만 5천원이 6.9% 그래서 3, 5, 5 2만 6천원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3, 2, 5로 간편으로 24.9%가 인상이 될 예정이다 4월 이후에 유병자도 선택지는 3, 2호뿐이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매 환자 5명 중 5년 새 20만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명 중 8명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미리 미리 꽉찬 보장으로 저렴하게 보험료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증치매, CDR, 종소 이런 것도 같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치매보험은 4월부터 판매가 중지가 돼요 치매보험 전용 간편고지 3월까지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과급여 1호 등급은 70 그 다음에 실외급여는 1호 등급 2만원 네 이렇게만 보장이 된다 네 치매 관련 네 넘어갈게요 자 더 애치건강몸이에요 애치건강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열관 부위별로 각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서 내열관이 가장 넓은 개념이죠 부위별로 각각각각각 그전에는 내열관이든 거미막추어이든 내추럴이든 한 번만 걸렸으면 그냥 진단이 받고 다 없어졌어요 어 죄송합니다 네 다 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네 다 없어졌어요 네 다 없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각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협심증 뭐 후속 만서 이것도 부위별로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 최초 1회만 받고 끝났다 최초 1회만 받고 네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댓글 남겨줘도 제가 댓글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 깔끔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뇌출혈 뇌출혈 뇌졸증 신근경색 협심증 어떤 걸 준비할지 막막했다면 어깨 최고의 한 건으로 뇌심 1억까지 어우 뇌심 좋네요 원래 한화가 암도 저렴하지만 뇌혈관 허혈성이 매우 저렴하죠 유 뇌혈관 유 허혈성 그래서 각각 각각 그래서 20년납 아니면 10년납 이렇게 하셔서 거의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20년납 물 많이 한다 120% 정도 연장도 120% 정도 일단 이렇게 해서 10년납도 이렇게 해서 100% 정도 네 고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